제가 지윤 씨랑 같이 방송을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가장 흥분되어 있는 걸 처음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 오늘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잉크도 안 마른 법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지난 2월 29일 통과된 정말 따끈따끈한 법안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법안의 핵심은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부정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매크로 알고 계십니다 그럼요 제가 매크로 진짜 기사에서 많이 봤어요 임영웅, 나훈아 이런 분들 아시죠? 테스형을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이 공연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팬분들이 광크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크를 컴퓨터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절대 안 된다더라 바로 매진이 뜬다더라 그 이유가 바로 이 매크로 때문에 이 매크로는 절대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매크로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안표가 늘어났는데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었죠 제가 지윤씨랑 같이 방송을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가장 흥분되어 있는 걸 처음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제가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야구팬이거든요 네네 작년에 한국 시리즈 예매를 하려고 정말 매일매일 노력했는데 안되더라고요 아하 또 LG팬이셨군요 아유 아하 여러분 29년만에 이런 거 봐요? 네 지윤씨의 경우처럼 이 안표상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서 이 관람권을 사재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온라인에 비싼 값입니다 이것은 온라인에 비싼 값입니다 이 금액이요 말도 못합니다 뭐 만원짜리 2만원짜리를 사도 이것을 10만원 15만원 20만원 몇 배를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매크로를 이용해서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부정 판매하는 사람들 처벌이 가능해진 건가요? 물론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매크로를 악용하다가 적발이 되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해 공연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연 티켓 안표 판매를 예방하는 근거가 마련이 됐었는데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의 운동경기 입장권 안표 판매 금지 내용이 들어가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안표 판매 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안표상들이 정말 많은 이득을 거뒀었다고 하는데요 이 안표상들이 이번 기회에 싹 근절이 되어서 공정한 유통 질서도 되찾고 우리 이용자들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담긴 또 다른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체육계의 인권 침해와 그리고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강화됐습니다 어떤 조항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됐을까요? 누구든지 체육계의 인권 침해나 스포츠 비리 조사를 받는 경우에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실과는 다르게 설명을 하는 식으로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요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거나 또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되고 또 체육계의 인권 침해나 스포츠 비리가 근절이 되어서 선수도 관중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법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번 개정안은요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식당을 갔을 때 제가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만 하더라도 가끔은 조금 어리둥절해서 버퍼링이 걸릴 때가 있어요 주문할 때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도 이렇게 좀 버퍼링이 생기고 힘든 경우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라든지 혹은 그보다 더 윗세대는 진짜 힘들겠다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이제 뭐 나이 먹으면 이런데도 못 오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평균에는 되게 좀 찡합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키오스크가 없는 곳을 찾는 게 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확대가 되면서 사회 전 영역에서 키오스크가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자 2023년 과기부가 제출한 키오스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요 2019년에는 약 19만 대였는데 2022년에는요 45만 4천여 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3년 사이에 2.4배가 이렇게 증가를 한 거고 특히 요식업계는 비용 절감을 한다는 이유로 키오스크 사용량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 같은 기간에 5,500여 대에서 8만 7천여 대로 무려 3년 동안 16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3년 동안 16배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로 늘었네요 네 문제는 이렇게 키오스크 개수가 늘어나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분들의 불편함도 똑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면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게 되는 사회가 도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정보와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 디지털 역량에 따라서 사람이 차별받아서는 정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키오스크 확산에 따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2019년부터 과기부 등의 전담반을 꾸려서 키오스크 기기 개선에 나섰고 지난해 1월에는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부분에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정치권에서 여러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이렇게 키오스크 이용 불편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느껴졌을까요? 네 왜냐면요 이 시행령 적용이 공공기관은 올해 1월부터고요 민간 부분 사업장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점주를 포함한 보조인력이 상주할 경우에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의무가 사실상 면제가 됩니다 50제곱미터라고 하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고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시설 대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제도를 만들긴 했는데 그렇다면 좀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키오스크 이용을 돕는 보조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를 통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모두가 수월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함께 일상생활을 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익마법 어떠셨나요?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한 법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제가 원래 좋아요 알림 설정에서 좋아요 댓글로 그냥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솔로 중에 매치가 그니까 유일한 건데 매크로 좋았어 매크로 좋고 괜찮았어요 아 매크로 진짜 짜증 나 그러는 건가요 그래서 재밌겠지